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3장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과 결격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지난주에는 이제 또 이렇게 하얗게 했다가 다시 또 재촬영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배경색을 또 한번 바꿔서 또 눈에 좀 가독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개설등록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거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지식을 좀 깔아드릴게요. 자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용어의 정의에 대해 수업을 들으셨는데요. 이렇게 개혁공인중개사가 된다. 과거에는 이제 중개업자라고 불렀던 분들을 이제는 개혁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격증만 딴다고 해서 개공의가 되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공의가 된다는 얘기는 등록을 하는 거고 등록을 했기 때문에 개공의가 된다. 이건 지난주에 이제 우리 용어의 정의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뭘 배우게 되냐면 등록을 하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하느냐. 그건 바로 사무소 소재집,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가서 개설등록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동네는 무슨 구예요? 강남구죠. 그럼 강남구청 가서 개설등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등록을 해서 사무실을 오픈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모은 평생 재산, 큰 재산을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크잖아요. 자산에서 그런 걸 취급할 수 있는 전문인이 되는데 이렇게 전문인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전문인이 돼서 여러분의 전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법적으로 하자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돼요. 그 법적 하자 여부를 무슨 사유라 그래요? 결격사유. 근데 이 시험에 우리가 어차피 시험을 위한 공부잖아요. 그래서 우리 33회 때도 여러분들 선배들 제가 이렇게 큰소리 펑펑 치고 강의할 수 있는 이유는 33회 때도 100%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제가 제 1원 걸고 100문제 뽑아요. 그리고 동영 모의고사 4회분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이게 160개, 이게 100개에서 토탈 260문제를 뽑아서 완전히 적중시키려고 노력하는데요. 그중에 결격사유는 100%라고 예상했는데 역시 적중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당신이 뭔데 100%라고 그러느냐? 근거를 제시한다면 최근 10년 안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34회 시험에서도 반드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위주로 공부하셔도 오늘 조금 집에 가서 여유가 있으면 이 결격사유라도 한 5분 정도는 꼭 봐주세요. 아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으로 직접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등록관청 어디 가서 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첫 번째 보면 구가 설치된 곳에서는 어디를 가서 등록한다고 써있죠? 구청이죠. 그러면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동네. 지금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동네는 행정구역이 서울특별시. 여기는 무슨 구예요? 강남구인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역삼동입니다. 그럼 여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중교업을 하고 있는 이 분은 분명히 개설 등록을 했어요. 그럼 어디 가서 개설 등록했냐 그러면 1번 서울시청, 2번 강남구청, 3번 역삼 1동 동주민센터.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너무 쉽죠? 당연히 역삼 1동 동주민센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돼 있냐면 구가 있으면 어디 간다고요? 구청. 이제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올해 시즌이.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경기도예요. 여기가 구리시라고 칠게요. 경기도 구리시. 여기가 수택동이라고 칠게요. 수택동이다. 여기에서 중교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교업자분이 계신다 이거야. 그러면 이분은 어디에 가서 개설 등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1번이 경기도청, 2번이 구리시청, 3번이 수택1동, 2동 동주민센터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 그림의 결정적인 차이는 왼쪽에는 구가 있어요? 구가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구가 있으니까 구청으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구가 없죠. 그럼 어디 가서 하시면 돼요? 시청. 그래서 구가 설치지 않은 곳에서는 어디가 등록관청이 돼요? 시장.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쉬워요. 이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가는지를 아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화면에 등록 신청자입니다. 이거 제외라는 이 표현이 있죠,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이거 처음 봤기 때 꼭 섭력해 두세요. 이게 이번 공인중개사 33회 때도 또 나왔는데 제가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외를 시험에 낼 때는 포함이라고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이 이제 지금 기초가 없이 5월 달부터 막 2차 시작해서 처음에 기초 없이 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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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몰라, 포함엑스, 포함엑스, 왜 그래 몰라, 공식이야, 제외, 제외 이렇게 해오면 점수가 고득점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나오는데 그러면 간당간당하게 또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 기초 강의 때 꼭 섭렵하십시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한번 딱 드릴 테니까요. 자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등록 신청자 옆으로 화살법 뽑으세요. 자 등록 신청자 옆으로 화살법 뽑으시고 자 여기 페이지 33페이지에 제가 페이지 명시해놨으니까요. 자 33페이지 등록 신청자 자 옆에 이렇게 여백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저는 그 여백을 굳이 여기다 적지 않고 여기 밑에 일부러 쫙 비어왔잖아요. 설명 드리려고. 자 저는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자 뭐라고 적냐면 이중 등록 금지 자 이중 등록 금지 컴마 이중 소속 금지라고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바로 기초 수업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무슨 등록 금지라고요? 이중 등록 그 다음에 이중 소속도 금지가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이 도대체 뭐냐 요거에 대해서 자 느낌으로 딱 제목만 봐도 느낌이 오겠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중 등록이라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개공이가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영업을 쭉 해왔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A라고 생각해 보세요. 강남에다 사무실 오픈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영업이 너무 잘 돼. 그러면 어떻게 이 사무실에다 좀 더 열과 성을 다해서 키워요. 하나 더 차리고 싶어요. 하나 더 차리고 예를 들어서 강남에다 커피샵 하나 냈는데 대박이야. 그럼 사람 마음이 딱 어때? 역삼동에 딱 냈더니 대박이야. 그럼 옆에 논현동에다 또 차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개공이로서 사무실을 또 하나 내. 여기 지금 강남이지만 이 길건너편은 서초구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강남하고 서초 길건너니까 왔다 갔다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역인 자 서초구 교대 앞에 또는 법원 앞에다가 사무실 하나 더 내고 싶어.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개공이가 됐다는 얘기는 등록한 거예요? 등록 안 한 거예요? 했는데 여기 서초에다가 등록을 또 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이게 무슨 등록이 돼요? 이중 등록. 이건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다 걸리게 되면 등록이 취소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야 등록 취소되면 어때? 아 이거 취소되면은 뭐 원래대로 강남이니까 가면 되지. 아닙니다. 이 질문도 제가 많이 봤는데 등록이 취소되잖아요? 그럼 둘 다 다 취소돼요. 야 그럼 등록 취소되면 어때? 까짓 거 뭐 등록 신청할 때 돈 2만 원 들은 거 까짓 거 뭐 자격증 있겠다. 가서 또 등록하면 되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작하자마자 결격 사유가 중요하다는 얘기 했죠. 그래서 한 번 등록이 취소되면 결격 사유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2억 개의 발을 못 디뎌요. 그러면 결국은 강남에서 잘하면 되는데 서초에 가서 오픈해서 괜히 긁어부수는 만들어서 취소되면 3년간은 2억 개를 떠나야 돼. 그럼 오히려 강남 것도 해요. 강남 것도 못해요. 못하지. 그냥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은 한 군데에서 말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순간에 이제 머리를 써야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두 군데 등록이 안 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한 군데만 등록하면 되겠네. 아니 근데 어떡하든지 나는 여기 서초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한 군데만 등록하고 서초에 돈을 버는 방법은 없을까? 자 그래서 이제 또 편법이 탄생하겠죠. 자 편법을 한번 동원해 볼까요? 자 그러면 결국 A라는 개공이가 강남에서 여러분이라면 이미 등록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왜 이렇게 서초에다 이렇게 A가 여러분이 관심을 가졌냐면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친구분이 인근 지역인 서초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 너무 잘 된대. 갖고 자꾸 여러분한테 펌프질하는 거야. 빨리 오라고. 야 강남도 잘 되거든. 야 서초가 더 잘 되거든. 빨리 건너와. 뭐하고 있어 거기서. 아이 나 환장하겠네. 임선정 선생님이 분명히 서초구엔 등록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그렇죠. 이 순간 이제 편법이 동원되는 거야. 친구야 내가 어제 밤새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다 등록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자격증이 있잖아. 그래 너 있지. 그러니까 내가 네 밑에 소공이로 갈게. 그럼 여러분도 알겠지만 봐요. 오늘 딱 시작하자마자 등록을 한다는 건 누가 되는 거야. 개공이. 개공이가 됐다는 건 뭘 한 거야. 등록. 근데 소공이가 됐다는 게 등록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소공이가 됐다라는 거는 강남에서는 이미 여러분 알겠지만 등록이 되어 있는 거 맞죠. 그러나 여기에 소공이로 됐다는 거는 등록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 그럼 이중 등록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중 등록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군데는 등록 가고 한 군데는 소공이로 가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되죠. 오히려 좋죠. 사무실 안 내고 친구 사무실에서 해먹고 친구도 좀 띄워주면 친구도 좋고 저도 좋고 또 강남도 벌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금 그림이 지금 여러분이 보는 전형적인 이중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쉽게 얘기하면 A는 강남에는 뭐로 소속? 개공이로 대표로 소속. 오른쪽에 서초에는 뭐로 소속이에요. 소공이로 소속됐으니까 이런 게 전형적인 이중 소속이에요. 아이고 뭐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하나. 아휴 안 할 거예요 이거. 저 다시 갈게요. 아니야. 이거 하다 걸리면 또 이거 하다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등록이 취소돼. 그러면 3년 동안은 또 이업계에서 발을 못 디뎌요. 그래서 우리 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은 어떠한 경우도 허용하지 않아요. 예외는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 드렸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제외라는 두 글자가 포함으로 나왔을 때 단순하게 말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맞춤 그림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자 제외라는 말은 맞지만 포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과연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런 얘기를 하느냐. 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자 A라는 개공이가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이 A시라면 앞으로 혼자 영업하실 거예요. 밑에다 직원 두실 거예요. 직원 두시겠죠. 그럼 여기 갑이라고 하는 애를 둘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똘똘한 놈을 둘 거예요. 티끄무리한 놈을 둘 거예요. 똘똘한 놈. 그래 이제 한번 당해봐. 자 알았으니까. 자 그래 똘똘한 놈. 똘똘한 놈 둬요. 자격증 있는 놈 둘 거예요. 없는 놈 둘 거예요. 있는 놈으로. 네 알았어요. 그래 똘똘하고 자격증도 있고 일도 잘하고 사장님 돈 벌어주는 사람이 정말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주세요. 저도 여기 다 하나 차려서 강의하고 낮에 사무실 가서 돈 좀 또 벌고 오고 또 이렇게 쉽지 않을걸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아 좋아. 똘똘한 놈을 둬. 자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실물을 아직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면 소공이들은 월급을 어떻게 받을까? 궁금하죠? 근데 저는 해봤잖아요. 대부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지역마다 달라요. 강남은 또 약간 다른데 일반적인 룰, 일반적인 아주 스탠다드한 룰은 보통 사장님하고 소공이하고 이렇게 면접을 보면 소공이가 이제 자격증 처음 따서 아직 경험이 없다면 기본급은 한 50만 원 정도 깔아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성과급으로 가거든요. 근데 보통 성과급이 어느 정도가 보통 시중에 스탠다드하냐면 보통 사장님이 7 그 다음에 소공이가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이 A한테 아유 사장님 아유 제가 실무 몇 년째인데 이거 돈 50만 원 이거 깔아주고 이거 뭐 줬다 그러고 7대 3이 뭐예요? 창피하게 아유 50만 원 없어도 돼요. 뭐 차비 밥값 내가 다 할 테니까 6대 4 이해돼요? 네 이런 경우도 있고 아유 저기요 사장님 제가 자격증이 없습니까? 실무 능력이 없습니까? 제가 사장님한테 뭐 50만 원 이거 딸랑 받고 뭐 10시까지 출근해라 뭐 퇴근은 8시 지켜라 아유 그런 거 싫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손님들 마르니까 저 풀이하게 일할게요. 풀이하게 일할 테니까 저를 막 구속하지 마세요. 그냥 5대 5 직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그냥 풀이하게 5대 5 기본급 주지 마세요. 내가 10시에 출근하든 9시 하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기본급 주지 말고 5대 5 이럴 수도 있고요. 제일 잘 나가는 소공이는 어느 정도냐면 손님을 몰고 다녀. 어느 사무실이든 얘만 데리고 오고 싶은 거야. 막 투자자들 드글드글 데리고 다녀. 그러면 이제 여기는 개공이가 여기 가봤는데 야 내가 4 먹을게. 네가 6 먹어. 세금도 내가 내줄게. 이런 식까지. 이 정도 되면 뭐 날라다니겠죠. 그럼 왜 이 사람은 사무실을 안 내나요? 또 그럴 수 있죠. 사무실 안 내는 이유는 예전에도 해봤지만 사무실을 내면 직원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그냥 자기는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명함 하나 하고 또 직원 관리 안 하고 임대료 안 나가고 세금 안 나가고 하면 굳이 여기서 사주고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해요? 몇 대 몇이야? 뭘 붙어야 하지. 뭘 소궁이야 지금. 아직은 보조원이지. 벌써 마음은 붙었네. 아니 수업 한 주 듣고 벌써 붙은 것 같아? 민법 해보니까 좀 탈만해요? 자 환장하겠네. 자 알았어. 자 그럼 7대 3으로 하자. 자 알았으니까. 뭐 붙어야 해 먹지. 자 붙었다 치자. 자 이거야. 근데 이제 여기는 소궁이가 일을 잘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냥 7대 3으로 보통으로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50만 원 받고 7대 3으로 일을 했는데 소궁이가 생각보다 일을 잘한다? 갖고 이번 달에 계약을 많이 했어. 그래서 7대 3으로 정산을 해보니까 사장님이 4천만 원 벌어 갔어. 자기는 500만 원 벌었어. 예를 들어 그럼 500만 원 번 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사장님이 4천만 원 벌게 해준 거에 비하면 자기는 되게 적죠. 대충 할게요. 숫자 막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막 짓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갑은 아니 일은 내가 다 했는데 아니 이거 뭐 7대 3이라고 이거 50만 원 짤랑 깔아주고 이거 아 이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딱 7대 3으로 나눠서 월급 딱 입금되면 갑은 이제 또 감정 상할 수 있잖아요. 사장님 아이 그래도 요번에 안 되는 거 제가 껴 껴 껴 하고 제 돈까지 써서 한 것도 있는데 야박하게 그거 탁 7대 3으로 주십니까? 아유 저 솔직히 밤새 생각해봤는데요. 사장님 저 그냥 사표 쓸게요. 자 그리고 예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야. 근데 있잖아요. 보통 여러분들 실무 안 해봐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일을 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도 직원 똘똘한 애를 두면 얘가 나간다고 하고 사무실을 차릴 거 아니야. 지도 아 막말로 뭐 자격증이 없어 실무 능력이 없어 뭐 사무실 만드는데 뭐 인테리어비가 몇 억 들어가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가비 A한테 나갈게요 하고 사무실을 차릴 때 제일 최악의 경우는 바로 옆에다 차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고객들 다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럼 옆에다 차리는 게 나아. 길 건너편에 문 열면 서로 얼굴 마주 보는 게 나아. 아 나 골라봐. 환장할 노릇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뒤통수 맞잖아요. 그러면 사장님들은 이렇게 면접을 볼 때 면접 계약서 살아났어요. 네가 관두고 최소 3개월 6개월 동안은 이 바운더리에서 하지 말자. 야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겠냐. 내가 그러던 너 몇 년 일 가르쳐줬는데 그 옆에다 차려갖고 내 손님들 네가 다 데리고 가면 난 뭐가 되냐. 이렇게 일부러 처음에 근로조건에 그 얘기들을 해요. 뭐 저는 충분히 이해가거든요. 얼마나 뒤통수 맞는 느낌이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갑이 아유 사장님 알겠습니다. 뭐 사장님이 여기 지금 강남구에서 하시니까 저렇게 그러면 강남구 안에는 아예 안 차릴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저는요 자 갑으로서 선생님 저는 사장님 저는 서초구에다 차릴게요. 그것도 바로 건너편에다 안 차리고요. 저 교대 앞에 차릴게요. 이해 되시죠? 그럼 뭐 굳이 제가 사장님 손님 빼먹고 그럴 거 아니니까 저 그냥 서초 가서 차릴게요. 뭐 야비하게 그 옆사물에 딱 차려갖고 그냥 얼굴 보고 그런 마음 심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얘도 만약에 개공의가 되면 등록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여기 있는 개공의는 갑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네가 그렇게 가버리면 우리 지금 계약권 줄줄이 나와 있는데 네가 가버리면 이거 손님 다 못 놓치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야 갑아 너도 어차피 여기 가서 몇 달을 고생하니까 당분간은 우리 사무실도 좀 맡아줘라. 그러면서 너 네 사무실도 좀 하다가 내년 봄에 뭐 옮기든지 하자. 아예 다 가든지. 지금 당장 가버리면 우리 사무실 마비되잖아. 네가 다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소공이에요 아니에요? 소공인 상태에서 서초구에 가서 개설 등록을 하는 거 맞죠? 그러면 당분간 내년 3월이든 4월이든 당분간이란 그 내용 때문에 이쪽에는 소공의료 소속 이쪽에는 뭐요? 개공의료 소속되는 순간 무슨 소속이 돼요? 이게 이중 소속이 되는 거야. 근데 제가 또 얘기하지만 이중 소속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잘 봐요. 소공인 상태에서 서초구청 가서 개설 등록을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배경 지식들이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목이 등록 신청자란 말이에요. 근데 등록 신청자에서 소공인은 등록 신청자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 제외가 돼. 제외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이렇게 설명하면 알았다 해놓고 나서 모의고사를 볼 때 포함으로 내면요. 이게 다 까먹고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초들이 조금씩 쌓여 있다가 5월부터 딱 피치 올려야 이게 보이지 그냥 제외만 해온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베이스를 기초 때 듣기 위해서 절대로 무슨 등록은 안 돼요? 이중 등록. 뭐도 안 된다고요? 이중 소소. 이런 게 이제 기초에서 단단하게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일. 에듀웨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남구청이든 서초구청이든 갈 때 일정한 구비서류 가져가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안 해오셔도 돼요. 제가 이제 나중에 점점점점 수준 올려드리겠지만 구비서류 이거 애워서 정답 5번 출제하는 거 10년 동안 나온 적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시라는 건 편안하게 보세요. 그래서 등록 신청서.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무슨 교육이요?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자 옆에다가 1년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래서 실제로 실무교육은 협회에 가서 받아요. 그래서 28시간을 받고 하루에 4일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7시간씩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13만 원 내고 이렇게 4일을 받게 되면 자 실제로 28시간을 받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형식적이지만 시험을 봐요. 그리고 시험 보고 나서 자 뭐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무교육증을 주거든요. 그럼 그 사본을 강남구청, 서초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여권용 사진 뭐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당연히 중개사무소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당연히 불법 건축물이면 안 되겠죠. 어느 대장? 건축물 대장. 그래서 불법 증축하거나 이런 건물에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래도 한 번 설명하자. 이런 겁니다. 지금 이 5번은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 시험에 안 나오느냐. 이거 봐봐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외국인, 외국의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라는 얘기는 외국 법인이에요? 아니에요? 외국 법인인 거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격증 따서 영업을 하실 때 외국인으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또 외국 법인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중개 법인이니까. 그래서 아까도 힌트 드렸지만 여러분하고 저는 외국인으로서 중개업을 하시려면 법적으로 하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한테 사기 치다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있어. 시중에. 그런데 그 집행유예 몇 년 동안 뭐 해먹고 살까 하다가 에드윌에 와서 공부할 수 있죠. 자격증 땄어. 그래갖고 사무실 오픈하겠대. 집어넣게 해주겠어요? 또 남 사기 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초부터 잘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주민번호 딱 두들기면 지금 집행유예 기간인지 아닌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런데 외국인은 미국 사람은 사회보장번호 두들긴다고 해서 강남구청, 서초구청에서 사회보장번호 두들긴다고 해서 전과기록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외국인들도 멀쩡하게 생겨서 그짓거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적으로 하자 있고 없고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야 니네들 일로 와봐. 니네들은 영사관에 가서 범죄사실 없는 거 확인해서 갖고 와. 니네들은 도대체 확인을 못하겠어 우리가. 그게 바로 영사관이에요. 그런데 이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주민번호 두들기면 다 나오는데.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여러분들 아포스티유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네이버에 가서 낮에 아포스티유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네이버에다 아티스포유라고 적더라고요. 아티스포유가 아니라 아포스티유. 안 나온다고. 그런데 이 아포스티유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범죄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법무부에서 미 법무부에다 확인 요청할 수 있죠. 그러면 미 법무부에서 우리 미국인 스미스 씨는 아무런 범죄사실이 없다. 그거를 한국 법무부로 보내줘요. 그러면 서로 협약이 돼 있는 나라예요? 아니에요. 한국과 미국은. 그냥 그렇다 치시고요. 협약 돼 있겠죠. 그러면 한국 법무부에서 미 법무부에서 발행한 서류를 딱 보고 아 이 미국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구나. 이런 제도를 아포스티유라고 표현하거든요. 별로 의미 없어요.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제가 화면 준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이 내용에 영업수 등기 증명서류 이런 것도 필요한데요. 이건 외국법인임을 확인하는 서류예요.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영업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앞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상법제 614조라고 적혀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제가 화면은 우리 기초서에 넣어놔서 제가 준비는 했지만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말 그대로 참고. 신경 쓰지 마시고 참고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를 내셔야 되는데 강남구청, 서초구청 가면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 뒤에 가서 제가 바로 할 거거든요. 업무 정지 받았죠. 그리고 뭐 했어요? 폐업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 법에 이렇게 업무 정지는 최대 6개월까지 내려질 수 있어요. 근데 업무 정지를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받아놓고 여기 한 달 받은 이 시점에서 사무실을 폐업해버려. 그리고 나서 다른 지역 가서 또 신규로 개설 등록을 신청한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업무 정지 기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죠. 이거 신청은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들이 써 있는 거예요. 왜 무의미한지는 잠시 후에 제가 결격사유라는 얘기로 설명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이거보다는 오늘 기초 때는 저는 이 종별변경. 이거는 별표 하나만 칠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가끔 한 3년, 4년마다 한 번씩 출제합니다. 근데 안 나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해시키고 싶어가지고 오늘 좀 색깔도 좀 한 번 입혀보고 또 눈에 확 뜨게 하려고 공짜, 법자는 또 노란색으로 또 강조도 하고 이렇게 좀 나름대로 많이 좀 포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한 번 저하고 이해를 한 번 해볼게요. 자, 들어보시죠. 이 종별변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종별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면 개인사무실이에요? 법인사무실이에요? 개인으로 조그마하게 그냥 하나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강남바닥에서 열심히 해왔는데 돈 좀 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땅 사가지고 빌라져서 분양하고 이러더니 몇십억, 몇백억을 벌더니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놀 게 아니다. 해서 이제 법인으로 종별을 바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법인으로 바꾸게 되면 법인은 본사, 즉 주사무소가 있고 대전, 대구, 울산, 광주, 제주, 부산 이런 데다가 광역시에 싹 다 지사둘 수 있죠.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지사 짝 깔아가지고 10개나 뒀는데 1년 매출이 몇백억이야. 그러니까 이거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그 사무실에서 돈 좀 벌어가지고 전국에 지사 깔고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들어요. 이 기초가 제가 왜 수업을 안 듣고 듣는 걸 반대하냐면 이게 이제 3월이나 5월부터 오신 분들이 보통 요약집을 들고요.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하냐면 봐봐. 공법신, 공법신, 법공신, 법공신, 랄랄랄라 막 이러고 찍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점수가 안 나와요. 요새 1차들이 거의 문제들이 사례 문제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의 문제는 이제 통하지 않아요. 물론 애울 수도 있겠지. 머리가 진짜 좋으면. 그래서 베이스를 제가 좀 많이 깔아드려야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년 넘게 지금 제주도 빼고는 다 강의해봤단 말이에요. 제주도는 영상으로 나가니까요. 근데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샘플을 들었을 때 지역적으로 좀 잘 먹혔던 샘플, 또 먹히지 않았던 샘플들이 제 몸에는 데이터들이 잠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강의하던 간에 진짜 다들 이해 잘하는 샘플이 있는데 그게 자동차예요. 이게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어디든 마찬가지야. 자동차는 다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자동차로 예를 들면 진짜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자, 잠깐 편하게 절 보세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의가 법인으로 바꿨다는 것을 자동차로 빗대어서 기초답게 쉽게 한번 걸음마 과정을 진행해봐라 그러면 이거야. 자, 들어보세요. A라고 하는 여러분의 친구가 있어요. 자, B인 여러분은 본인이에요. 오늘 임선정 수업을 들으러 오신 당사자입니다. 근데 오늘 낮에 이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한테 야, 친구야, 우리 점심 먹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야, 나 요새 학원 다녀, 에드윌. 다 얘기했어요. 아직은 얘기 안 해요.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안 하면 시험 못 붙는단 말이야. 평생 시험 안 봤다고 그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야, 나 학원 다녀. 너 어딘데? 강남역. 오케이. 그럼 너 몇 시에 끝나? 한 시 반. 오케이. 내 그로 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얘 친구 차가 뭔가 봤더니 얘 친구 차가 원래 아반떼야. 아반떼 다 알죠, 여러분들? 자, 아반떼야. 그래서 이제 한 시 반에 만나기로 하고 나갔는데 얘가 안 와. 전화를 했어. 야, 어디야? 오질 않아, 도대체 지금. 아니, 뭔 소리야 돼. 지금 와서 서 있는데. 아니, 네 차가 안 보여. 지금 여기 사거리에 빨리 와. 여기 딱지 뛰어. 그랬더니 딱 보니까 아반떼가 아니고 차가 있는데 벤틀리를 끌고 왔네, 이게. 아이씨, 5억 주고 끌고 온 거야. 이거 아반떼 2,500만 원인데. 그러니까 모르지, 차가 바뀌니까. 갖고 타려야. 무슨 차가 있어? 네 차 없는데 여기. 아, 거기 있잖아. 앞에 하얀 거. 아, 이거 네 거야? 얼마 주고 샀어? 5억.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가 2,500만 원짜리 아반떼 끌고 다녔는데 오늘 만날 때 보니까 5억짜리 벤틀리를 끌고 왔어요. 그럼 애가 좀 어떻게. 확 커진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확 커졌죠? 그러니까 바로 공인중개사인 개공인은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운영하다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얘기는 확 변한 느낌이지. 그럼 애가 좀 달라 보여요? 이 정도는 타줘야 돼요. 달라 보여요? 새롭게 보여요? 그럼 이게 새로울 실자니까 신규 등록이에요.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법인에서 공인으로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 차가 벤틀리였어. 잘 나가. 기사 두고. 근데 오늘 온데 밥 먹겠대. 그래서 네 얼굴 보고 싶대. 와 그럼 밥 먹게. 왔어요. 근데 애가 차가 이상해 보니까 아반떼야. 야 너 뭔 일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요새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만저만 해서 미분양이 많아서 몇백억이 이만저만저만 해서 아휴 그냥 싹 정리해버렸어. 아 이거 적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한 300억 까먹었어. 그래갖고 그냥 차 하나 해갖고 내가 아직 그냥 혼자 이러고 있어. 아 요즘 더 좀 안 좋구나. 그럼 애가 확 쪼그러져 보이죠? 그럼 애가 좀 새로워 보여요? 안 새로워 보여요? 망한 쪽으로 새로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규 등록 아닐까요? 이런 게 몇 번 들으면요. 나중에는 안 외워도 애워져.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 핏을 올려야지 그냥 아 글자 밑두껏 없이 다면 이게 몇 점까지 가겠냐고요. 세 번째 샘플은 뭐냐면 부칙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2주째 들으니까 부칙개공인은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없지? 들어봐요. 그래서 이 부칙개공인을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인하고 부칙개공인 두 개를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좋아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인은 훨씬 좋지. 그래서 제가 이 자동차 예를 들 때 부칙개공인은 뭐로 들까라고 생각하다가 우리 시중에 다 공감할 수 있는 예인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혹시 여기 경차 중에서 캐스퍼라는 차 알아요? 조그만한 차, 경차. 누군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경차 캐스퍼를 한번 사보고 싶어가지고 그거는 현대자동차 부스에서 파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옵션 트림이, 자동차 트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상위 버전이 인스퍼레이션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옵션까지 넣으니까 한 2,2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최고 버전으로.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이 캐스퍼라고 하는 차를 하나 사고 싶다 그래갖고 알아봤어.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100만 원을 넣고 알아봤어요. 그리고서 120개월 할부로. 그럼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될까? 10년 할부로 한번 사보자. 갖고 막 두들겨보고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일반 모델이 있고 터보 모델이 있어. 그래서 터보 모델에다 최고로 옵션 다 넣어서. 그러니까 이 정도야. 그러니까 이 캐스퍼를 2천만 원 정도 사면 누구든지 다 탈 수 있어요. 사회생활 10년에서 보증금 한, 그렇죠? 한 200만 원 정도 걸고 한 5년 활부는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경차입니다. 그 경차가 바로 부칙개공의로 예를 들게요. 근데 공인이면 부칙보다는 좀 좋은 거 맞죠? 그래서 이 캐스퍼에서 아반떼로 바꿉니다. 아반떼는 최고 버전이 옵션 다 넣으면 제 최고 버전은 한 4천만 원 중반 정도 해요. 중후반 정도. 최고 버전이. 그러니까 이 차의 두 배 값이야. 최고 버전끼리 따지면. 그러면 캐스퍼를 타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해 가죠? 근데 아반떼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캐스퍼를 타는 친구가 벤틀리로 바꿀 수도 있죠.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부칙개공의가 뭐로 바뀌었어요? 법인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캐스퍼 타다 뭐로 바꾼 거야? 벤틀리로. 그럼 2,200만 원짜리 차를 차다가 만나러 갔더니 5억짜리 차를 끌고 왔어. 그럼 애가 확 달라 보여요? 안 달라 보여요? 확 달라 보이죠? 야, 너 무슨 로또 맞았어? 아니, 무슨 차를 이렇게 비싼 걸 끌고 다녀, 네가. 애가 새롭게 보이잖아. 신규 등록했잖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또 오늘부터 열심히 한다고 공법신, 법공신, 부법신 이거 하지 마. 이거 할 시간, 이 열정이 있으면 집에 가서 민법 하세요. 그리고 다음 달에, 1월 달에 또 듣고 또 까먹어, 이거. 그리고 3월 달에 듣고 또 까먹어. 5월 달에 듣고 또 까먹어. 7월, 9월, 10월 마지막까지 해줄 테니까 또 까먹어. 사람이 아니야. 일단 그것만 물어볼게. 1년 내내 피가 토하도록 해주는데도 생각이 안 나요, 선생님. 제발 공부하지 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밑에는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이가 뭐로 바뀌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면 자동차로 이해를 시키면 어떻게 좋아진 건 맞죠? 좋아진 건 맞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부칙이 공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자동차의 느낌, 필로 표현한다면 캐스퍼에서 뭐로 바뀐 거야? 아반떼. 그래서 친구 차가 캐스퍼야. 근데 오늘 밥 먹자고서 만났더니 아반떼로 바꿔왔어요. 야, 친구야. 아니, 이거 차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바꿨어? 그랬더니 아, 애들이 뒷좌석이 좁아갖고 힘들대요. 탈 때마다 애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중형차로 바꿀까 하다가 아직 조금 소나타까지 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아반떼 2,500만 원 주고 샀어. 한 몇백 보태가지고. 이런 느낌은 확 바뀐 거예요? 약간 바뀐 거예요? 약간 바뀐 거지. 야, 너 인생 역전이구나. 야, 너 아반떼를 샀어. 너 혹시 로또 맞았니? 라고 말하기에는 이 창문 열고 보면 아반떼가 1분에 몇백대가 지나가. 강남역 사거리. 그럼 여긴 로또 맞아야지만 강남역을 지나가는 건 아니죠. 그냥 누구든지 평범하게 직장생활 좀 하면 살 수 있는 정도. 2,500만 원 정도 되는 차니까 적절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차야. 그러니까 여기는 신규등록이라고 안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관할구역 내라는 얘기는 캐스퍼를 타던 친구가 아반떼로 바꿨는데 그 동네 그대로 계속 살아요. 단지 뭐만 바꾼 거야? 차만 바꾼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캐스퍼에 물어볼게요. 자동차 등록증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캐스퍼의 자동차 등록증에 승용 4인승이다. 예를 들어서 799cc이다. 72마력이다. 이런 거. 그럼 아반떼 딱 등록증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등록증에다가 승용 4인승이다. 126마력이다. 이해되죠? 4기통이다. 가솔린, 연비 10.5kg. 뭐 이런 거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록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차 바꿨으면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 딱 보이는 순간 등록증을 재교부 받는다라는 느낌의 그런 필이라는 거죠. 이해되죠? 똑같아요. 우리 차하고.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공부를 차근차근 1년을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 빼버리고 막판에 와서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고득점은 갈 수 없습니다. 자, 이 정도 파악하십시오. 에듀윌 유료연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개설 등록을 신청하러 가게 되면 여러분에게 등록증을 줄지 말지 강남구청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봅니다. 자, 어떤 기준인지를 보니까 대부분 여러분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위로 하실 분들이 여기에 90% 이상이에요. 사무실 오픈하면. 실제로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중계법인의 등록은요. 3%도 안 돼요. 97%가 거의 개인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이 개인으로 한다면 무슨 교육받아 실무교육. 두 번째 사무실 확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별로 의미 없어 이거. 자, 그런데 시험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공인중개사 33회 시험 때 지금 배우고 있는 챕터 3장에서 세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이 법인 또 나왔어요. 작년에도 강조했던 거. 어디가 나온지 정확하게 해드릴까요? 이거 나왔어요. 이거 나왔어요. 자,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이거보다 저는 34회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저는 올해 여러분들한테는 이 등록기준 중에 3번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초반에 여기를 좀 한번 제가 밀어볼게요. 그림 그려서. 자, 읽고 내려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되면서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회적이란 말이 붙으면 영리예요? 비영리예요? 비영리인데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만드는 법인은 쉽게 얘기하면 법인인 개공이 쉽게 얘기하면 중계법인이거든요. 여기 강남에 중계법인들 많아요. 여러분의 선배들 여기 법인체 상가, 상가 건물 이런 거 도와주는 법인체 일하는 여기 강남 선배들 많이 계세요. 야간반에도 그런 분들 수업들으로 많이 와요. 자, 실제로. 자, 그래서 비영리이기 때문에 강남에다 오픈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회적은 제외입니다. 자, 두 번째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이라고 적혀있는 거 맞죠? 이걸 갖고서 사람들이 냄새난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자, 14조에 대해서 혹시 여유 있으면 옆에다 살짝 써놓으세요. 자, 14조가 뭔지 잠시 후에 설명할 거 미리 살짝만 써놓으세요. 자, 14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중기업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가 겸업이라고 적으세요. 겸업. 겸업이라는 거는 한자로 겸할 겸자에다가 업무할 때 업이기 때문에 사이드 잡. 그래서 우리 법에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는 겸업 가능한 업무를 6개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거 이제 잠시 후에 저하고 볼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래서 법인은 결론 규모가 커요. 규모가 작아요. 크지? 그러니까 법인들은 야, 니네 법인 이리로 와봐. 네. 니네 규모 크지? 네. 니네 딱 여기 7개만 해. 중기업하고 겸업 6개만 딱 해. 니네들 있잖아. 법인. 플러스 알파 다 걸리잖아. 니네 등록증 날려버린다 진짜. 조심해. 하지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법인들은 딱 이렇게 중기업과 겸업 6개만 하게 하냐면 얘네들은 규모가 크니까 자본력이 있다 보니까 문어발식으로 막 펼쳐나가면 개인사업자들이 다 죽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대기업에서 있잖아요. 자, 문어발식으로 플러스 알파에서 진짜 동네 상권인 순대떡볶이까지 다 갖다 판다 생각해봅시다. 진짜 대기업에서 순대떡볶이까지 골목상권까지 진짜 미역과에다 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팔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만약에 상권까지 다 위협한다면 개인들은 먹고 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법인 니네 일로 와. 니네 규모 크지? 대기업 니네 크지? 이런 거 하지 마라 진짜. 하다 걸리면 진짜 날려버린다 진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니네들은 딱 그것만 해. 그래서 겸업 가능한 6개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서는 이 3번에다 매진하세요. 자,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서 기초답게 그림 그려서 차근차근 올해 농사 시작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전담부에 대표자는 누구여야 해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합자 한 명의 무한 책임사원. 이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심화 정도, 핵심 과정이라고 올해는 바뀌는데 핵심 과정 가면 좀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자, 일단 대표자를 제외하고 자, 요거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기초 때는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자, 요 말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사례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누구든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 제 설명 들으러 오셨으니까 집중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제가 그 야간반 수강생 분들이 저한테 요 질문들을 좀 가끔 해요. 오전반보다는 오전은 오전대로 질문이 있고 야간은 야간대로 있는데 요거는 야간반분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받은 질문의 실사례를 통해서 조문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자, A가 이제 오늘 야간에 이제 수강생이세요. 오셨어요. 그러면 수강생이시라는 얘기는 아직 자격증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전보다 야간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저녁에 7시까지 학원 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와도 어쩌다 한 번이지 매일 회식 있고 이래도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를 딱 맞춰서 온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막 시험 공부도 못하지 점수도 안 나오지 그러면 막 지치는 거죠. 한 3, 4월 정도 되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이 옵니다. 선생님, 제가 지난주에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는데요. 등산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을 봤는데요. 제가 제일 친한 친구 녀석이 3명이 있는데 요새 제가 공인중개사학원 다닌다고 그랬더니요. 이것들이 또 언제 자격증을 땄는지 이 녀석이요. 저하고 제일 친한 놈인데요. 21회 때 땄대요. 난 몰랐어요, 선생님. 얘는 24회 때 땄대요. 얘는 선생님 술만 먹어요. 얘네들이 제일 친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등산모임 끝나고 막걸리 한 잔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 얘네들하고는 정말 중마고라 믿을 수 있는 애들이라 아, 이거 이렇게 똘똘 말아갖고 어떻게 법인체 한번 만들어보면 이거 야간반 힘들어 죽겠어요,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자격증을 안 따고 똘똘 말아갖고 뭐 어떻게 3분의 1 되니까 어떻게 좀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질문도 가끔 받아요, 진짜로. 그런데 저는 이런 상담들이 오면 제 대답은 한결같이 안 됩니다예요. 왜 안 되는지를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전담부가 여기 뭐라고 돼 있는지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야 돼. 그러면 여기 A라는 이분께서 저에게 질문한 취지가 친구 중에 자격증이 있는 애가 법인을 만들면 본인이 거기에 취업을 해서 친구한테 월급 받고 싶어갖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잖아. 본인이 저한테 질문하는 의도가 뭐야? 본인도 지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내 회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중계법인을. 얘네들을 어떻게 좀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면 B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얘가 법인 대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C, D, A를 놓고 보면 C 자격증 있는 거 맞죠? D는요? 없지. A도 지금 자격증 없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전담 부분을 보면 좀 전에 대표자는 자격증 있어라 충족시킨 거 맞죠? 두 번째. 자, 가로는 빼고 읽을게요. 대표 포함 제외. 이거 포함이라고 시험에 여러 번 출제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사례 문제로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를 시험장 가면 갑, 을, 병, 정 이래갖고 사례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어야 진짜 진정한 실력자. 올해 완벽하게 합격할 수 있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2분의 1X 왜 그래 몰라. 3분의 1, 2분의 1X 공식이야, 공식이야. 3분의 1, 3분의 1 이거 안 돼. 이거 딱 맥시멈 70점이야. 잘 나오면 60, 70이고 못 나오면 65죠. 간단간단해서 또 떨어져요. 이걸 이렇게 풀어야 돼. 갑을, 병정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걸 대비하셔야 돼요. 시험이. 자, 그러면 이 사람 대표자 맞죠? 대표 포함 제외. 제외. 그럼 얘 빼고 따지라는 얘기죠? 빼고 따지면 여기 CDA 보세요. 자격증 몇 명 있어요? 한 명 있지. 그러면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어라는 부분을 만족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시켰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똘똘 말아서 법인은 만들 수 있는데 저한테 지금 상담하신 분이 누군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란 말이에요, 이분. 그런데 본인이 A로서 자격증이 없는데 대표인 자기 친구가 대표가 돼서 사무실을 운영할 때 자기가 여기 껴서 월급 받는 게 내 인생의 소원이다. 그럼 그냥 직장생활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사무실을 만들면요. 이런 게 결국은 제가 많은 사례들을 겹쳐보고 상담 받아봤지만 이거는 만들어도 걱정이다. 봐봐. 만들었죠? 이렇게. 그런데 잘 돼. 사무실이 잘 돼. 그러면 잘 되면 여기 있는 B는 자기 사무실, 자기가 대표니까 자기 사무실이라 그래요. 여기는 A 거라고 얘기해요. 자기 거라고 그러지. 잘 되니까. 내가 대표고. 아니면 나 엎어버린다, 진짜. 그리고 뭐 관둬. 내 대표니까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 있는 애들 내가 스카우트해서 내가 다시 법인 만들면 되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또 만약에 안 되면. 여기 봐. 얘 대표니까 의료보험, 연금이면 세금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맨시 돈은 못 벌고 세금만 잔뜩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 A를 원망해요, 안 해요? 하겠지?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해, 친구 사이가? 멀어지는 거지. 잘 되면 멀어지는 거지. 아니, 잘 되면 내 거니까 너하고 멀어지는 거지. 안 되면 세상에 저런 나쁜 새끼가 내 이름 갖다 걸어놓고 나쁜 짓 할지, 나쁜 짓, X, X 저거. 그럼 멀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야. 그러니까 결론, 상담의 결과는 뭐야?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상담하러 왔잖아요, 야간에. 상담의 결론이 뭐냐고요. 그래, 열심히 하라니까. 그 민복 공부 열심히 하려니까 자꾸 왜 딴 생각을 해. 그러니까 자격증을 안 따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의 거 빌려갖고 이렇게 하면 잘돼도 걱정이야. 싹 가져가거든. 세상살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3번에 있는 이 규정이 사례 문제로 낼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기초 때 제가 지금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다 전략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잘 머릿속에 사례 정리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그려야 되는 그림은 아닌데 이해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한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얘기 써놨는데 이거는 기초 때는 제가 생략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등록기준은 사원, 임원, 대표자 전원이 실무교육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를 궁금해하게 하는 무슨 사유, 결격사유에는 해당하면 안 돼요. 이거 궁금하죠? 공인중개사법제 10조에 12개가 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자, 들어가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개설등록 해줘야 되는 사유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등록의 효과, 이 파트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기초서 36페이지 펴주세요. 자, 기초서 36페이지 펴셨어요? 네, 자, 그러면 그 36페이지 등록의 효과 옆에 보면 여기 여백이 있나요, 없나요? 저처럼 이렇게 여백이 비어있죠? 네, 저는 여기다 그릴게요. 여러분은 여기다가 그려주십시오. 여러분 밑에 여백이 없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저는 그냥 여기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필기 원하지 않아요. 딱 제가 부탁하는 것만 들어주십시오. 자, 뭐라고 적냐면 등록의 절차입니다. 절차. 자, 그래서 등록의 절차라고 적으세요. 절차. 자, 따라서 절차. 자, 그래서 등록이 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이번 기초 강의 때 꼭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자, 많은 그림 안 그려요. 딱 짧게 이 정도. 자, 밑에다 뭐 편하게 그리세요. 자, 그러면 여기 동네니까 강남구청 가서 개설등록 신청한 거 맞죠? 네, 신청했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구청은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을 통지,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등록증을 교부받아서 벽에다가 딱 게시해요. 게시. 게시가 뭔지 알죠? 벽에 걸어놓고 셧도문을 게시합니다. 그래서 이 게시는 벽에 걸어놓는 거고, 이 게시는 사무실 문을 여는 게시입니다. 자, 신청통지교부개시, 신청통지교부개시 이렇게 애워주셔야 되고요. 공인중개사법 제시행규칙에 신청에서 통지까지 인터벌은 7일 이내에 하시라고 돼요. 이거 다 꼭 애우셔야 돼요. 그 다음 통지에서 교부 있죠? 자, 이 교부까지의 인터벌은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법에 정해 있습니다. 이거 애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셧도문 올리는 걸 게시라고 하는데 최소한 3개월 이내에는 셧도문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통지교부개시, 신청통지교부개시, 애우셔야 돼요. 자, 근데 이 단계에서 가장 시험에 잘 주는 단계가 어디냐면 여기 있는 통지부터 시작해서 교부 사이 여기가 기초 때 꼭 알아하셔야 되고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사이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빗금치고 있는 여기가 가장 시험에 잘 줍니다. 왜 그러냐? 운전면허증으로 또 얘기해보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자마자 핸들 잡는 분들 많죠? 그럼 핸들 잡자마자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접촉사고 나잖아요. 이해 되죠? 그러니까 핸들 잡고 나서 보험 들어야 돼요. 핸들 잡기 전에 들어야 돼요. 당연히 전이죠. 그래서 이 교부받기 전에, 교부받기 전인 이 시점에서 관청에서는 뭔가 하나 확인해요. 그게 바로 보증 설정이에요. 그래서 보험, 공제, 공탁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등록증을 줍니다. 딱 이 그림입니다. 여기까지는 반드시 애워주셔야 돼요. 자, 이 그림은 이 파트의 필수 암기 포인트입니다. 자, 뭐 나중에 애우시라고 해도 되는데 아직 좀 여유 있을 때 민법 공부하셔도 낮에 한 10분, 20분 정도만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필수 암기 그림입니다. 신청통지교부 개시 7일 지치없이 3월 애워주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죠? 자,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하면 찍게. 빨간색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만 쓸게요. 자, 그래서 통지 보이죠? 통지는 며칠이에요? 7일, 교부는 지체 없이인데 그동안 나왔던 기출 문제는 이렇게 냅니다. 등록증을 교부해 주죠? 등록증의 교부는 7일 이내에 교부해 주죠? 그리고 맞닥뜨리면 오, 그렇지. 뭐 일주일 안에는 지들이 주겠지. 이렇게 뭐 상식으로 접근하는 거. 통지는 지체 없이 통지해 주죠? 이게 보기엔 이래도요. 애우지 않으면 안 보이는 부분이 여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갖고 꼭 애워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요거를 다시 한 번 전달한다면 신청해서 통지 나오는 거 맞죠? 언제까지? 7일 이내. 자, 요 구간을 쌍가로 1번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기 이제 보증 설정해야 되는 거 맞죠? 요게 쌍가로 2번, 쌍가로 3번, 쌍가로 4번, 5번. 요렇게 제가 번호를 순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걸 먼저 이해하신 겁니다. 그럼 쌍가로 2번이 이제 보증 설정 나올 거예요. 보시죠. 그래서 등록증 교부 전에 분명히 제가 뭔가를 하나 확인한다고 그랬죠? 뭘 확인해요? 보증 설정. 그래서 보험, 공제, 공탁 같은 걸 설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개인은 2억 원 이상, 법인은 4억 원 이상의 보험 들었는지 확인하고 나서 등록증 주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등록증을 주는데 이게 교부 아닙니까? 교부는 언제까지? 지체 없이. 이게 그 그림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부 받았으면 벽에다 걸어요, 안 걸어요? 걸어야죠. 벽에다 거는 것을 아까 제가 개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벽에 걸어야 되는 게 우리가 받은 등록증 원본. 자, 그리고 요 밑에 먼저 보시면 공인중개사기는 무슨 증이에요? 자격증 원본. 그리고 중계보수 요일표. 특히 여러분들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중계보수 요일표 다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보셨죠? 사무실 벽에 꼭 걸려있어요, 이거. 그래서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 조금 전에 봤던 보증 설정. 보험공제 공탁 들었다는 서류 걸어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신설돼서. 자, 여러분들 선배들 33회 때 열심히 강조했고.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는 사업자 등록증까지 걸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뭐 가짜나 보이기는 해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라는 걸 이제 접하게 되었을 때는 이게 이제 다섯 개잖아요. 오지선다니까 여기다 뭔가 하나 장난짓거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장난짓거리 하는 게 실무교육. 실무교육 이수증.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야. 그래서 실무교육 받으면 협회에서 마지막 날 이제 실무교육 이수증을 주거든요. 여기도 사진 붙어있거든요. 그럼 실무교육 이수증인데 이걸 여기다 넣어. 하나를 빼고. 예를 들면 여기 5번 자리를 빼고. 여기다가 이거를 5번으로 딱 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넣으면은 읽어보는 순간 다 걸어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게 시험이라는 게 탄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무교육 이수증은 걸어야 안 걸어요. 안 걸죠. 이런 거 이제 당하더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쌍가로 5번이 셧더문을 올리는 걸 게시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게시는 최소한 몇 개월 안에 3개월 후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1, 2, 3, 4, 5번 이렇게 글씨를 보셨지만 그림을 하나 딱 그려놓고 이렇게 보면 되게 수월한 걸. 파트, 파트 보면 되게 어려워요. 조각조각. 그래서 그림을 딱 그려놓고 공부하시면 수월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실제로 우리 시중에 무등록 중개업자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무등록 중개업자는 애초부터 등록을 안 했다든지 폐업 신고를 하고 했다든지 등록이 취소되고 영업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무등록이고요. 이렇게 무등록 영업하는 분들을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운전면허증으로 따지면 뭐예요? 무면허 운전자죠. 무면허 운전하다 걸리면 단순하게 과태료예요. 형사처벌받아요. 형사처벌이니까 이렇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형사처벌 대상이고 똑같아요. 무면허 운전자. 무등록 중개업자. 뭐가 달라. 형사처벌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무등록 중개업자가 만약에 음마아파트를 사고 파는 걸 도와줬다. 그래도 일단 계약은 인정은 돼요. 왜냐하면 거래 안전을 보호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 무등록 업자는 처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이거 말고 이제 여러분들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등록의 실효 이런 거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등록 실효는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하나 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좀 전에 우리 1교시 시작하자마자 제가 소공이 포함 제외하면서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은 뭐예요? 금지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중 등록은 지역이든 종별이든 무조건 금지됩니다. 예외 없어요. 그리고 이중 소속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공이로 들어갈 수도 있고 소공이가 또 개공이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등자에다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얘기는 우리 앞으로 배우겠지만 사장님만 이중 소속이 금지되는 게 아니라 소공이. 그다음에 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있죠? 다 적용됩니다. 이 사람들을 등의 속도수로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공이가 소공이가 된다. 소공이가 개공이가 된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이중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적발되면요. 여러분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래서 적발이 되면 반드시 등록증이 취소되고요.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에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셔서는 아니 되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정리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잠시 후에 제가 2교시 때는 제가 지금 계속 힘주어서 강조했던 결격사유 있죠? 그거부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거 필요하신 거 있으면 짧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잠깐 쉬었다 와서 결격사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